먹방 니가 나는 항상 토크라는 직업이잖아 토크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토크 꺼 얘기 꺼리가 있어야 돼 얘기 꺼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인터넷 되시면서 좀 박식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박식하게 어? 마구에서 얕짤 보자고 어? 무슨 소리야 얕짤이 얕짤이 얕짤은 무슨 벌리면은 두부러워? 내가 언제 얕짤을 보다 자기한테 벌려 나 이 두부러운거 본적이 없구만 벌려잖아 내가 어떻게 아무 맹없이 뭐해? 이랬는데 아니 그거는 애들이 방제로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그래 갑자기 야 오늘 뭐냐 따끈따끈한 만두사진 딱 나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 거기 딱 얕짤이 있는거야 그럼 어떻게 그거를 봐야지 자기야 항상 사람은 똑똑해야 돼 박식해야 돼 박식 어? 제가 하고 싶어서 하이미 괜찮아요 하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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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미가 근데 빨리 아빠 알아봤으면 좋겠다 아빠라 부르면 나 울거같아 근데 우리가 영어채넬만 틀면 하이미 영어부터 쓰지 않을까? 그건 아닌가? 아니 우리 앞으로 영어만 쓰지 우리 앞으로 영어만 쓰지 자기야 헬로우 에브로우엄 뭐 구신게 안쓴다더니 아니 그냥 처음에 배워놓으면 좋잖아 굳이 코드는 안 배워도 되는데 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오늘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할머니 아빠 노래 불러줄게 변한 건 없니